너 따위에 송이한테 칠 내가 아니지 가라 나의 귀염둥이 가라 정오 굉장히 쎄보이는건 하지만 귀요미는 너만 있는게 아니야 가라의 아빠몬 하나 둘 셋 오오오 오오오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아이 피카츄 뭐해 빨리 백만불티를 쏴 안돼 고북이 오 잘한다 잘한다 정말 멋있어 포켓몬스터 그래 결심했어 뭐야 왜저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위해 여행을 떠나는거야 좋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에게 선언한다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 아니 포켓몬 맞어 그럼 그럼 말이 아니 야 내가 아빠몬 교적 pointless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 안다니고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래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이고 만화영화에 빠지더니 이번엔 뭐? 포켓몬 트레이너? 난 진지하다구요 포켓몬 마스터가 드릴거에요 세상에 포켓몬 같은건 없으니까 숙제하고 자라 뭐? 이럴수가 그럴 순 없다고 세상에 포켓몬이 없다고? 하지만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기서 뭐해? 요로루잖아 우리 갑자기 왜 때려? 어쩔 수 없어 포켓몬은 재력이 없을때 잡아야되는거거든 미쳤어? 지금부터 그럼 몬스터 볼 요로루 맘메꺼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저건? 전설의 포켓몬 엄마? 꼭 잡아보이고 말겠스 아 얘 지가 엄마한테 뭐 던진거야? 아니? 왜 엄마가 잡히지 않는거지? 역시 전설의 포켓몬이다 이건가? 한번더 한번만 더 그래봐 오? 정말 잡히지 않잖아 잡혀라 아니야 왜 잡히지 않는거지? 뭐야 미안해요 와아악 아유 드디어 퇴근을 했네 아유 집에 들어가서 푸욱 쉬어야지 그래! 몬스터벌! 좋았어! 두 마리의 포켓몬으로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좋아하는 거야!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 아니 요루야? 왜 여기 있어? 아니 나는 리아가 이상한 몬스터벌 같은 걸 던지더니 내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 왔네? 여기가 어디야? 나도 오빠가 몬스터벌 던져서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 여기 뭐가 써있어? 리아의 몬스터벌 내부라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몬스터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안에 갇힌 거야? 그렇게 그런 셈이지? 포켓몬스 몬스터벌인가? 여기가 포켓몬! 몬스터벌 아니래! 신기하다! 바위 포켓몬이 쉬는 곳? 바위 포켓몬? 여기 롱스터벌들이 살고 있어! 롱스턴! 롱스턴 되게 좁은 데가 살다! 숨 막히지 않니? 다리는 좁히고 잘 수 있니?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가 바위 포켓몬들이 쉬는 곳이구나! 여기는? 물 포켓몬이 사는 곳? 어떤 포켓몬이 있을까? 뭔가 있어 할래! 그러니까 뭐가 있어! 게라도스? 오! 게라도스가 있어! 왜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좁게 사는 거 아니야? 애들 몸집에 비해서 집이 너무 작다 여기가 포켓몬볼 내부구나! 포켓몬들이 엄청 많이 살아! 오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포켓몬들을 막 잡아넣나봐! 여긴 용암 포켓몬 호텔이래! 용암 포켓몬? 여기 엄청 뜨겁다 여기는 누가 살고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이거 버터풀 버터풀! 버터풀이야! 버터풀에 나 애니메이션 해서만 봤는데 실제로 존재할 줄은 몰랐어 버터풀아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불쌍한 녀석 잉어킹? 너는 왜 포켓몬인데 왜 여깄어? 어 이거는 라이콘인가봐 엄청 멋있게 생겼다 여기는 포켓몬 치료 호텔인가봐 포켓몬들이 전투에서 싸우거나 지면은 여기서 시나봐 포켓몬 센터 같은 데인가 봐 어 여기다 치료를 할 수 있어 야 이런게 있을 줄이야 어? 여기서 포켓몬 쉬고 있어 포켓몬들이 파닥파닥하면서 어 여기 편안하게 쉬고 있는 중 와 여기 생각보다 엄청 좋잖아 오 부엌도 있고 포켓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인가 봐 야 2층도 있다 2층? 야 우리 집보다 좋은데 요로야 그냥 여기서 살까? 아니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지 TV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침대도 있고 푹신푹신한 침대도 있고 우와 완전 대박 짱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지? 포켓몬들은 좋겠다 이렇게 포켓몬들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맞아 2층도 안가도 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어? 여기 목욕탕도 있어 어 여기다 우와 어 이거 고라파덕인가? 너무 좋은거 아냐? 얘가 쉬고 있는데? 야 여기 온천도 있고 좋겠다 야 몸이 뜨뜻한게 이거 좋구만 요로는 푹셔봐 그렇다 응 닥트리오가 우리 훔쳐보고 있어 닥트리오가? 아하핳 닥트리오다 닥트리오 닥트리오왕 귀여워 귀여워 너도 그래요 너도 즐겨 즐겨 너도 목욕해 목욕해 와드와 오 포켓몬들이 여기서 이런 데서 포켓몬볼 안에서 쉬는거구나 나는 되게 그 만화를 봤을때 포켓몬볼이 안에 되게 좁을줄 알았는데 되게 넓고 좋네 아이 근데 저기 갸라도스들은 불만이 많은가봐 어 너무 좁으니까 아이 포켓몬볼 안에서 평생 살까 요로야 그냥 어때 아이 진짜 나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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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어디가? 으어어어어 뭐다 쐈어 아이 così 뭐야? 내 머리 왜이래? 어? 어어어 내가 어디로 가는거지? 어어어어어 불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43의 포켓몬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바로 챔피언 현재 챔피언 이슬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챔피언에 도전하는 자 도전자 겠리아 감히 너 따위 애송이가 이 몸을 이길 수 있을까? 난 무려 챔피언이라고 강력해 보이는 건 하지만 난 이기고 말겠어 너 따위 애송이한테 칠 내가 아니지 갈아 나의 귀염둥이 갈아줘 굉장히 쎄 보이는 건 하지만 귀염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갈아야 아빠몬 이거 어디 알리아야 아빠 앞에 있는 생선하고 싸우면 돼? 이걸 어떻게 이겨 갈아야 아빠몬 전광석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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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구만 내 아빠 물이 당했어 으아악 으아악 그러면 다음 포켓몬을 보여주도록 하지 돌아와 겠라존 자 다음 포켓몬을 너의 수준에 맞춰서 좀 약한 포켓몬을 내보내 주지 갈아 몰짱이 흐이 일로 오지 말고 싸우라고 오지마 오지마 으아악 이 녀석은 어리광이 심해서 말이야 딴 포켓몬을 보여주지 갈아 별가사리 히힛 어시 다가자리 하지만 나한텐 굉장히 엄청난 포켓몬이 남아있지 가라 요로르몬 여기가 어디야? 가라 요로르몬 가서 몸뚱아질 찢어버려 뭔 소리야 여기 어디야 오빠야 나 가졌지 빨리 가서 싸워 요로르몬 야 뭘 싸워 누가 선이를 밥으로 만들어버려 요로르몬 돌간사리 빨리 공격해 귀엽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이리 오지마 공격해 내가 얘랑 못둑게 싸워 빨리 싸우라고 싸워 요로르몬 해외여행 이 소울은 지가가 이슬람이